보통 부실기업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사모펀드에 의해 수익성 좋은 기업들까지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해 온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헐값에 넘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커넥트웨이브는 지난해 360억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 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비상장해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주들에게는 최근 3개월 축가의 평균치로 주식을 사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코점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걸 재무제표 보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단타로 하신 분들은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저처럼 몇 년 동안 투자하시거나 수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맘스터치와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 라겔락과 쌍용시엔드의도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상장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높여 재매각하기 위해 주가관리나 공시부담이 없는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대주주가 지분 70% 이상을 확보하면 상장 폐지에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며 제시된 가격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에 공개 매수 가격이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제기 해볼 수 있는 루트가 좀 제한적인 것 같거든요. 주식을 모아 연대의 상장 폐지를 막아보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후진적인 법 제기와의 한국 주식 시장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자진 상패 기업은 제 상장 불가능하게 해라. 국회의원 금감원 관련자 커넥션 파헤쳐야 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축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